제발 어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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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안나옵니다 나왔는데 드디어 스카우터 가능하고요 내가 얘를 얻으려고 일부러 다음초로 안가고 있었어요 안가고 브러리초사3랑 1이 여기서만 나오거든요 2층에서만 여기층에서만 일단 그걸 볼게요 강암을 본다 능력치를 본다 S급 아 얘랑 딱 나랑 표전하면 되겠는데 만약 된다면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요 기간틱 미티어 헬스매쉬 맥시멈 차지 음 우리편으로 들어오면 만렙이 아니에요 연렙으로 들어올지 몰라 피와 살륙을 좋아하는 비정한 전사 바로 가자 어 한방이야 한방 어차피 제가 전투를 자주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쉬워서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가능한 캐릭이 나오는 전투는 대부분 쉬워요 그래서 잘 안올리는게 있긴 한데 아따 짜식 진짜 하지만 땡고는 가능해요 세개 어 잠깐만 안죽었어 안죽었어 아냐아냐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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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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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튕겨가지고 예 어 야 뭐 어? 뭐야 스카우트 성공 안 떴어요 와 또야 또 골든프리더 때랑 똑같아 또 안 떴어 아 이러면 또 야 초스리 브로리 어떻게 만난건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또 만나죠? 아 이게 확률이 좀 안좋아서 아 미치겠네 이거 다시 브로리 초스리를 다시 만나려면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아 어 나왔네 어 나왔어요 아 와 몇시간째지 이거 미치겠네요 아 엄청 하기 싫어졌어 녹아다가 너무 심해요 제발 만약에 이거 오늘 안된다 만약에 이거 만약 안되면 나 안할거야 어 오늘은 접고 내일 할거야 안되기만 안되 좋아 이게 모으는게 모아서 때리는게 잘 통하는 애가 있고 잘 통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자 이걸로 이렇게 하면 세마리가 다 맞죠 단계돌파 열배가메아메아 맞아라 자 마음을 살짝 접자 너무 기대는 하지 맙시다 예 근데 그때 골든프리더가 두번만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두번만을 아 아 됐어 됐습니다 웬만하면 두번만이 다 되네요 그때 골든프리더로 그랬고 이게 그런게 있는거 같애 쉬운 애들 쉬운 캐릭들은 한번만이 되구요 이렇게 뭔가 당할거같은 애들 이런 캐릭은 한번만에 안되네요 넌 뭐야 좀 꺼지자 나 지금 상당히 피곤하다 불패 불패 지수 만땅이야 마지막은 이걸로 보내줘 한계돌파 다며메하 어 미안해 진심을 내버리고 말았어 라고 하네요 난 진심이 아니었지만요 아 카롤이 만렙 됐네요 야 드디어 야 기술은 몬스터 크러쉬 한계돌파 다며메하 그리고 마지막 기간틱 미티어 범위역 이렇게 세가지를 해놨어요 음 그리고 분명히 마지막에 슈퍼사이언 화 와 뭐야 이거 기술이었어 여러분 슈퍼사이언 화 나왔어요 변신 자신만 슈퍼사이언이 된다 어 그래 그때 배울 수 있는 기술 중에 이게 있었어 이게 있었는데 설마 그게 진짜 기술인 줄 몰랐네요 일단 저장을 해놓고 지금은 안돼요 지금은 그 지울 기술이 없어 자 퓨전 풀고 나서 배우던가 하고 자 가카로투 나왔다 브로리 S급 파워 타입 레벨 70으로 들어왔네요 체력이 34,000 아 뭐야 아이고 모르고 넘겨버렸네요 자 이렇게 하면 아 여깄네요 아하 몬스터 슬로 헤비 스매싱 예 격투밖에 없네 격투밖에 없어 처음에 공격의 극 있네요 브로리가 전설의 슈퍼사이언 3로 변신한 모습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 흉폭성은 그야말로 슈퍼사이언 본래의 모습으로 피와 살리고 좋아하는 비정한 전사 그 자체이다 그렇구만 일단 얘가 나랑 그 퓨전이 되는가 볼게요 EX퓨전 예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나 이거 찾아 찾아 랭크 랭크 S급이었죠 아 없네 그럼 없으니까 나랑 되는지 봐야죠 따사이 아 일단 돼 되긴 되는데 조건이 안되있어 조건이 하나가 안되있어 그쵸 흠 아 맨날 조건 어 조건 정말 짜증나 야 G급이야 G급 호우 아 패시브는 나랑 합친거야 그냥 조건은 타쿠가 타쿠가 슈퍼 사이언 브로리와 EX퓨전을 한적이 있다 어? 뭐야 하면 되지 야 브로리 어디있어 A급이었죠 A급이었죠 여기있네 어 돼 됩니다 조건 충족되있어 호우 자 드디어 갑니다 하 랩 컷 랩 랩 랩 랩 랩 랩 랩 해가지고 얼굴 생김새 자체가 떨망떨망 해가지고 집어치워라 빨리 성형할게요 드래곤볼 모아가지고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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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해야죠 그거 기술 기술 배워야지 초싸여인화 배워야죠 이거 와 드디어 주인공이 초싸여인 됩니다 드디어 자 리미트 브레이커 이거 지울게요 아예 쓰지 않아 이거 쓰지 않는 기술이라서 초싸여인화 근데 이게 설마 정말 기술일 줄 몰랐네요 와 이게 사용하면 정말로 변신하나 해 하는거 맞나 자 그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전에 일단 토스리 브롤이랑 하구요 예 자 됩니다 돼요 조건 대초 이제 지급 오 레벨이 100이네요 좋아 내가 100이라서 그래 가자 절대 기대하지마요 절대 진짜 생김새 생김새는 절대 기대를 아 역시나 야빠리 빠리빠리 야빠리 머리색이 문제야 머리 색깔을 빨리 노란색으로 염색을 해야겠어요 빨리 진짜 노답이네 노답이야 와 진짜 뭘 해도 이 얼굴이야 무조건 이 얼굴이야 안 바뀌어 똑같애 어 포커페이스야 뭐야 자 대망의 기술은 일단 처음에는 어 격투해야겠죠 몬스터 슬러 기력 구슬이 적게 드는거 예 3개 3개 드는걸로 할게요 데미지 500 거의 500 그리고 두번째가 음 아 에너지 버스트 브레이크 이거 내가 잘 안써요 예 기가 많이 들어서 잘 안쓰니까 하이퍼 갤릭포 갈게요 예 C급이야 젠장 뭐야 너 마지막 초사인화 이렇게 하면 딱이죠 아 어딨어 이거 아 여깄네요 됐다 그나마 낫네 예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낫네요 아 얼굴 얼굴이 문제야 베지터 초사인 1 겟도 A급 음 레벨 65 자 근데 웬만하면 이런 초사인화 같은 캐릭들은 있죠 안돼 그 초 그 뭐야 EX퓨전 그게 안돼요 지금까지 그랬어 예 얘도 안될걸 오 공격의 극 아무리 수행을 해봤자 넘을 수 없는 넘사벽 어 넘사벽 때문에 분노했다 분노했다 각성했다 예 그리고 슈퍼 사이어인 트랭크스 1 A급 똑같군요 마섬강 소드어택 한 마리의 늑대 어벤저 아 그래 미래의 트랭크스였지 그럼 이제 미래의 트랭크스 다 얻었네 1 3 2는 없어요 이 게임 자체에 2가 없어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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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껐어 마이크 껐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예 마이크 끄고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안 나와 계속 안 나와서 마이크 껐는데 갑자기 나왔네 어 그 정도로 이게 녹아다가 좀 심해 예 하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나왔네요 슈퍼 사이어인 4 손오공 베지터 둘 다 고마워 어 한꺼번에 나와줘서 고마워 따로 나왔으면 또 울뻔했죠 뭐야 뭐야 아 누구냐 뭐한 놈이 야식이 멘트 중인데 아 근데 걱정인 게 한 게 있어 또 한 번만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것만 아니기를 빌게요 자 바로 한 마리 간다 손오공 너로 정했다 너로 정했다 막지마 그렇지 땜포 한 방이면 끝나니까요 이게 다 그래 체력이 만 밖에 안 돼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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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그쵸 한 방이죠 아 근데 죽이기 전에 그걸 먼저 볼걸 예 레벨 100짜리 그 능력치를 먼저 볼걸 능력치를 보지 않고 죽였네요 아 아 근데 잠깐만 스카라우터 성공 떴나요 안 떴죠 야 스카라토 성공 안 떴어 아 망연자실 일단 베지터 넣어 얘라도 잡아야지 빨리 진짜 아 잠깐만요 그거 봐야지 스테이터스 능력치 봐야죠 S급 와 레벨 100 되니까 능력치 괜찮네요 준수해 나쁘지 않아 일단은 한 명 없애고 몬스터 크러쉬로 너로 정했다 얘야 이리 오렴 크리어그 해줄게 크리어그 크리어그을 줄 알았지 자식아 에어억 크리어그을 줄 알았지 35,400,000 짜기가 또 왔어 계속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예 한 방 더 요렇게 야야야야 죽이면 안 돼 베지터 죽이면 안 되죠 데스빔으로 죽일게요 네 살았어 요거 봐라 배에 마봉파 아니 안 걸려 이거 미스 미스 뜬다 미스 네 엣 엣 마봉파 당했어 이럴수가 압력밥 쏟아네 갇혔어 젠장 괜찮아 얘가 하면 돼 세리 할게요 전기어택 메가 스타트 하면 돼 자 맥퍼 어허 자 뭘로 죽일까나 풀파워 데스볼 할게요 제발 제발 스카우터 성공 제발 아 성공했어 아 손오공 후레자식 후라달자식 손오공 너만 성공했어도 끝이였는데 어 아 정말 이게 뭐야 너 그리고 왜 이렇게 깝쳐 죽어 으응 까자 아 주인공 초사여인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젠장 다음에 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호우 S급 야 퓨전 없이 S급 그렇다는건 퓨전하면 오지터 되면 G급 이란거겠죠 레벨 75로 들어왔네요 좋아 이런거 레벨 높게 들어오는거 좋아 갤릭포의 몬스터 슬롱 와우 있을건 빼곤 다있네 예 속도 관련 빼곤 다있네요 아 부르마가 베지털위에 개발한 슈퍼 브릿지파 발생장치로 변신했다 그렇지 강제 강제 변신 아 늦은 미니 이거 보안 뭐 너무